북한은 국경선까지 새로 규정하고 있죠. 최동희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 기자, 북한의 국경선 언급,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처음 언급한 건 지난 2월이었습니다. 당시 해상 국경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경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때 서해 북방한계선인 NR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윤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때에 대한 충려 지시를 내리시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좀 헛갈립니다. 국경선과 국방한계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 정전협정 당시에 해상경계선 합의에 실패하자 UN 사령관이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설정한 게 바로 이 서해 북방한계선입니다. 북한은 처음엔 언급하지 않다가 해군력이 증가하자 70년대부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1999년엔 서북도서 전체를 포함한 해상경계선을 주장했고요. 2000년엔 통항질서항로를 들고 나왔고 이후 2007년엔 북방한계선보다 다소 남쪽으로 내려온 경비계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계선이 아니라 또 국경선을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북한은 헌법에 넣겠다고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노선 방향을 전면 수정한 바 있는데요. 당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남한을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라 별개 국가로 보겠고 이를 또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공화국 영토는 서해 경비계선과 육지, 군사풍계선 이북지역이고 만약 전쟁 발생 시에는 한국 영토를 공화국 영역에 편입... 그런데 북한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리라는 단어 자체도 또 지우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이후에 관련 용어가 삭제되고 있는데요. 삼천리, 팔천만, 결해, 동족 등의 표현은 금지되고 있고요. JS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 지역의 통일각 현판도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지시라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게 북한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이후 헌법 개정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기하자 곧바로 헌법 개정 움직임이 일긴 이렇습니다.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예상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분위기였는데요. 우선 김일성, 김정일 두 선대의 치적을 고려하면서 기존 대남기구 처리 문제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통일 문제에 대한 북한 주민 여론을 나름대로 수렴한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남북 관계도 영향이 당연히 있겠네요. 그동안 서해 북방 한계선을 두고 북한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도발을 이어 왔는데요. 2002년에 이어 2010년 북한의 도발로 우리 장병과 주민들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 개정으로 국경선이 명확하게 규정되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군사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정한다고 우리가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최동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가αν stupid his 검색할 때 감사합니다.